안녕하세요 AB6IX 도연입니다 30초 그림 그리기 챌린지 바로 시작해볼건데 그 전에 주제를 한번 뽑아볼게요 제가 뽑은 주제는 개! 이누! 입니다 그러면 준비하시고 시작! 멍멍이는 귀를 그려야겠죠? 귀여운 얼굴 오케이! 됐습니다 제가 그린 이누 한번 보실래요? 네 일본에서는 시바견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시바견을 노력은 해봤는데 아무튼 귀엽게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안녕